자동차주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자동차 업종 매력도 떨어진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주관을 있다가 주식이란 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현대기아차,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대한 것들,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던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보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좀 무서운 거고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비유적으로 땅 따먹기에 비유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저도 한 대고 다들 한 대씩인데 두세 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전기차를 타고 싶다 해서 아이오닉을 사게 되면 주차 문제, 보험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올랐다. 그다음에 실적이 좀 잘 나왔다. 이걸 가지고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게 유럽에서 폭스방향을 꺾었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의 시장을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 나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전에 20%에서 점유율이 7%로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폭스방향 점유율이 떨어지고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올랐어요. 폭스방향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유럽의 국민차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나라 그랜저를 사람들이 안 사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포드를 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죠.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아직까지 우리도 개념이 우리가 자손차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랜저를 사지 포드를 산다는 개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굳이 포드를 들어드린 이유가 있겠죠. 벤치나 BMW는 논쟁이 안 되지만 그랜저 살래 포드 살래 그러면 고민하실걸요. 선뜻 포드 잘 안 나가실걸요. 브랜드 이미지로 보면. 거기도 그럴 거예요. 폭스바겐 살래 현다이 살래라고 하면 현다이 쉽게 선 안 나갈걸요. 그런데 그쪽 발음이 현다이니까. 현다이가 지금 뚫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좋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군다나 바라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볼 때는 상당히 이쪽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전체를 봤을 때는 또 중국 봉쇄에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하는 게 현대가 컨퍼런스콜에서 그렇게 했어요. 해외 현지 공장들이 있는데 현지 공장들이 다 이익으로 전환됐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은 지 얼마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중국에서만큼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1% 미만이다.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중이. 따라서 현대차는 중국에서는 지금 뼈아픈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봉쇄가 현대차에 한 대 더 때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는 충분히 중국에서 흠심 두드려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감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어쨌든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만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차트를 띄워주셨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도 지금 상당히 양화죠. 딱 놓고 보면 저 차트를 보면 현대차 살래, 기아차 살래 그러면 100이면 다 기아차. 그렇죠? 차트가 상당히 이쁘죠? 현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현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V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저 같으면 현대글로비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현대글로비스냐라고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도 차트가 지금 저는 가능하면 기아랑 현대글로비스로 같이 보여주실 수는 좋겠는데요. 지금 자기가 글로비스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지금 여러분들 기아 차트를 놓고 기아가 이쯤에 와서 반등을 했는데 이쯤에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글로비스로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지다가 지금 반등을 했죠. 오히려 지금 이 차트 올라온 모습들을 보면 이 차트를 올라온 거 보면 직전 고정보다 더 올라왔어요. 기아는 이제 올라오는데 글로비스는 더 올라왔다는 건 글로비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주에서 LNG 운송 장기 계약도 맺었죠. 글로비스가 왜 기아보다 흐름이 좋을까요? 저는 닦아놓고 말씀드려서 이번에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글로비스 대주주들이 현대그룹의 대주주들이 개인 돈으로 만든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만든 걸 글로비스가 운송을 하다 보니 계열사가 일값 몰아주기가 돼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주주들이 결정한 게 상호펀드에 지분 10%를 팔았습니다. 상호펀드에 팔았다는 것은 우호 지분일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팔았다는 것은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거죠. 대놓고 법이 30%야? 그럼 우리 19.9%로 만들어놓고 대놓고 밀어주겠게. 그렇게 저는 선언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 내에서의 영업이익은 보장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떠나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칼라엘이 재평가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장 현대글로비스는 0.5%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1천 원이고요. 지금 기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최선호주가 또 있으시겠죠? 여전히 가장 뜨거운 것은 차트가 살아있는 기아를 봐야 되겠죠. 내용들은 고만고만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차트가 가장 이쁘죠? 가장 이쁜 기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EV6가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네시스가 타이거 우즈가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행스럽게도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재고가 났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어떤 지역이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가 정전이 자주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집들이 태양광 패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오면서 태양광이 충전을 못했대요. 그러다 전기가 나가고 나니까 전기 나가면 제일 걱정되세요. 냉장고 이런 거. 음식 다 상하고요. 이런 거 지금 하잖아요. 휴발을 잘 못하잖아요. 생활을 못하잖아요. 딱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아이오닉을 생각한 거예요. 아이오닉이 전기차장에 유일하게 충전한 전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게 주로 캠핑 가서 쓰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연결했더니 12시간 동안 에어컨 돌아가고 냉장고 돌아갔대입니다. 하나의 건전지가 된 거죠. 기술력이네요. 그러니까 테슬랑 못 따라온 기술력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나타나는데 EV6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된다면 전기차 비중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테슬라는 테슬라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 매니아처럼 테슬라 OS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테슬라 동호회 여러분 들어가시면 몇 가지 그들이 그래 이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타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풍절음입니다. 차 몰고 다닐 때 바람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테슬라는 그걸 못 잡았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잡았고 현대기아차 여러분들 타시면 조용하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싸움에서 보면 저는 현대기아가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타보니까 전기차가 정말 조용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자동차를 한 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 자동차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 세단을 팔고 그쪽으로 가기에는 저는 좀 이미지가 그렇지만 좋잖아요. 딱 가서 어떻게 보면 저걸 하면 그렇게 해서 자주세 이런 것 타면 정말 좀 이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아 강부합권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상승력 보여지면서 8만 3천 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시점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가 넘어야 될 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보면 저 차트에서 쉽게 겁을 먹을 차트는 아니죠. 따라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손전략은 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저는 조금 유동성이 붙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재료까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시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중기적 관점으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전략이 7만 5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